여기는 다시 수원 빅바드입니다. 제5회 수원컵 언더20세 국제청소년축구대회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어린이날을 맞아서 19도시에 대단히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수들 경기하기에 매우 좋은 조건이고요. 그라운드 조건도 매우 좋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어제 입국을 해서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이광종호 이번 대회를 시작해서 콜롬비아 대회까지 쭉 이어가겠다는 그런 당찬 포부를 밝히고 있는 이번 대회의 시작입니다. 양 팀의 선수들을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노동건 골키퍼 김진수, 황도연, 장현수, 임창우, 김경중, 김영욱, 이민수, 백성동, 석현준, 정승용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4-4-2 형태죠. 석현준 선수, 정승용 선수를 투톱으로 두고요. 김진수, 황도영, 장현수, 임창우 선수가 수비. 그다음에 김경중, 김영욱, 이민수, 백성동 4명의 미드필을 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에 봐서는 나이지리아는 간부 골키퍼 알리유, 아로코요, 오근구베, 아가유, 아지즈, 아자군, 다니엘, 카요데, 엔도와 워퍼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번의 우체 워퍼 선수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선수가 아프리카 지역 예선에서 4골로 득점왕을 차지한 그런 선수거든요. 다소 좀 피곤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역시 기량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광종 감독이 지난 언더 17세 대표 경기에서 나이지리아에게 한 번 졌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배갑겠다는 걸 각오가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렇죠. 존쌤 오브 감독과는 리턴 매치 성격이 있는데요. 그때의 1대3 패배를 어떻게 서륙하느냐. 이건 또 오늘 경기가 중요한 것은 세계 콜롬비아에서 열린 대회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중국의 왕디 주시미 피스를 풀면서 두 팀의 전반전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한민국, 화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이지리아가 두 팀의 전반전을 먼저 펼치겠습니다. 나이지리아도 스템 형태는 폭백 형태로 나타나 있는데요. 이 선수들은 비비 화면으로 잠깐 보니까 상당히 탄력이 있고요. 포지션 변화가 심하고 또 아프리카 지역 예선에서 우승할 정도의 능력이 있는 그런 두 개인의 능력이 있거든요. 그걸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어제 짐을 풀었는데 대단히 좀 경기하는 그런 눈치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기 직전에 나이지리아 팀 매치에 포지션도 좀 물어보고요. 좀 습관함도 좀 물어보고 하는데 일체 항구하고 말았거든요. 경기장에 나타나는 걸 보니까 경기 초반 움직임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선수들이 좀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은 이 선수들이 장기간 비행을 했지 않습니까? 네. 또 시체가 8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어젯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초반 움직임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자, 반대로 우리 최전방 쪽에는 석현준 선수가 포지되어 있는데 네덜란드 아약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석현준 선수가 아약스와의 계약 문체가 아직 이제 어떻게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기록을 보면 지난 9월 7일이죠. 대표팀 친성경기 이랑과의 후벙 교체 이후에 지금 공식 경기 처음이란 말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강종 감독이 몸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이지리아가 초반에 포를 잡고 있습니다. 아로코의 선수가 중앙으로 포를 짧게 찔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아자군 최전방의 워퍼 선수가 지난 아프리카 대회 때 네 골로 득점 안 되었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의 공격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왼쪽 측면 짧게 밀어냅니다. 골키퍼가 먼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종 선수가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왼쪽 측면에 지금 이 나이지리아 수비 쪽에서는 상당히 좀 권욕스러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자 하는 전수 운영 형태는요. 이강종 감독이 왼쪽 측면에는 김경종 선수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을 하고요. 우측에는 백성동 선수의 인포드가 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측면 윙백에 임창호 선수 좀 적극적으로 가담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이것도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임창호 선수가 울산현대에 지난 2010년에 입단한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경험을 또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중앙 미드필러 진영에서 얼마나 공간을 좀 빨리 찾아가느냐 이게 또 관건일 것 같아요. 자, 패스 속도는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민수가 맨쪽 측면적으로 김경종이 볼을 달고 중앙쪽으로 멀고도 오겠습니다. 오른발이 샷! 마지막에 굴절 내면서 공격되는 나이지리아. 자, 빠르게 중간 커튼하고 있죠. 우리 대표팀은 아무래도 대학 선수들과 프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대학 1,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20세 이하이기 때문에 또 프로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진출한 선수들이 대학 20세 이하에 선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선수들이 이제 많은 시간으로 서로 호흡을 맞춰보지 못했기 때문에 조직적인 문제는 좀 다쳐있습니다만 개인적인 능력은 상당히 좋은 그런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두의 지난 2009년도 이집트 대회의 8강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자, 좋았어요. 과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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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대로 점검해야죠. 점검해야죠. 슈팅 끝까지 잡아고 있고요. 밀어줄 볼. 맨발 첫! 그대로 천면입니다. 아, 김경주의 맨발 슈팅 마지막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백성동 선수가 역시 이강중 감독이 경기 전에 얘기했듯이 안쪽으로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도 보시면 안쪽으로 파고 돌아. 지금 없어야 다 아닙니다. 자, 저 풍토를 한 번만 좀 짧게 잘 됐더라면 골무를 완전히 열 수가 있었는데 너무 컨트롤 좀 길게 됐어요. 요 장면이죠. 자, 반대편적으로 빠르게 돌면서 백성동이 김정중에게 벌을 치러주는 사망했는데요. 초반에 우리가 경기를 잘 풀고 있는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강중 감독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시 나이지리아 소수율이 지난 5월 2일이죠.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 카멜루와의 연장전까지 가는 대혈주였죠. 거기에 장시간 비행. 그 다음에 전반전의 소수율이 다소 몸이 좀 안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전의 강한 프레스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말리를 만나게 됩니다. 가상의 말리전이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나이지리아가 말리에게 2대0으로 지난 지역대회 또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와의 경기, 이 장면이 조금 아쉬워요. 지금 백성동 선수가 홀 컨트롤이 조금만 짧았다면 이 과정까지 안 가면서 득점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지금 김경중 선수에게 백패스되는 순간에 이미 시간이 직세되어지면서 흐트러졌던 나이지리아 수비가 정비되는 그런 시간을 주고 말았거든요. 네. 다시 한 번. 자, 우리의 공격인데요. 나이지리아가 볼을 뱉고 있습니다. 중앙선 뒤쪽. 오른쪽에 앙하유 선수에게 볼을 질러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의 센터팩은 아로코요 선수와 흥은급의 선수가 맞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이 알리유 선수가 발이 빠른 선수기 때문에 측면적을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노 선수 잘 잡아야 돼요. 12번에 지금 이 우체 워퍼 선수를 잘 잡아야 됩니다. 자, 워퍼 선수가 184cm의 또 장신 공격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골키퍼 나와서 볼을 처리합니다. 다시 한 번. 자, 볼 잡고 있는 대한민국. 중앙 쪽으로. 자, 정승용이 볼 잡을 때. 나이지리아가 볼을 뱉고 있습니다. 아지즈. 자, 최전방적으로. 우리 중앙수비는 황도연과 장현수가 맞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 공격보시죠. 자, 오늘 이 석현준 선수의 몸 돌림을 보니까요. 어, 다섯 좀 훈련량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또 실전 경기 출장이 좀 하도 좀 오래됐기 때문에요. 하지만 뒤쪽으로 파고도 나는 모습이라 할지 상당히 유연해 보이고요. 스피드가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이번 대배도 이번 대회인데. 네, 오는 7월에 콜롬비아 대회를 또 겨냥해서 대회를 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에 이 김경중 선수가 이번 청소년 대표 선수 중에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빠른 선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왼쪽 측면에서 열어서 중앙에 있는 석현중, 정승용 선수에게 도달시키는. 뭐 이런 모습도 상당히 좀 날카로운 보입니다. 지금 고려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경중 선수입니다. 저번에 왼발 슈팅이 계속 좀 머리에 남긴 하는데 좋은 출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0번에 장현수 선수 중앙 수비도 들어가 있고요. 석현중 선수 머리 쪽으로 좀 갔다요. 김영국의 코너킥! 자, 짧게 나이지리아가 벌을 끊으면서 우리의 공격 기회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정지된 장면도 세계대회에 나갔을 때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여기서 뭐 승부가 가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도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동료 선수의 이 킥의 질을 빠르게 좀 눈에 익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도 또 끝에 와서 해전의 각도가 얼마만큼 걸리는지에 대해서요. 자, 지금 석현중이 190cm로 승장이 좋은 선수거든요. 이렇습니다. 아, 네. 왼쪽입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우리 선수들끼리 겹쳤어요. 자, 지금 임창호 선수와 한도현 선수가 두 선수가 워낙 볼의 시선을 많이 뺏기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선수에게만 걸렸더라 보실까요? 네. 보십시오. 두 선수가 겹치고 말았어요. 네. 지금 경기를 하는 선수들끼리는 지난 언더 17세 멤버들이 몇몇 섞여있기 때문에 좀 대단히 익숙한 선수도 있긴 한데 아, 가운데로 좀 엉키면서 마지막 슈트기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민수 선수와 김진수 선수가 지난 나이지리아전 뛰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지리아 선수들은 대거 그 당시 17세에 우리와 경험을 했던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우리 선수는 이제 많이 좀 변화가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17세 이하에 뛰었던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 같으면 20세 이야기 때문에요. 한 살 더 많은 나이의 선수들이 선발되어 있는 선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요. 하지만 지금 나이지리아는 아마 정책적으로 이 오브 감독이 17세부터 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오브 감독이 이끌었던 지난 언더 17세 멤버가 4명 정도 포진되어 있는 나이지리아의 멤버들입니다. 자, 중앙적으로 좀 부지런히 선수들을 움직이고 있는데 아로코여 선수 아주 거칠게 범살을 하면서 일단 우리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지금 이 13번의 이 아로코 에마뉴엘 선수가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김경중 선수가 한두 번 겪어봤는데 워낙 스피드가 있단 말이죠. 네. 좀 당황스러울 거예요. 자, 우리가 좋은 위치입니다. 그대로 중앙 쪽으로 범을 찔러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서두르지 않고 이제 패슨 게임을 통해서 경기를 풀어보는데 자, 이런 패스는 조심해야죠. 그렇습니다. 워퍼 선수가 득점력을 충분히 갖춘 공격수거든요. 자, 지금은 이 나이지리아 선수는요. 수비 라인이 이... 까지 버티면서 뒤쪽으로 파고들어가는 우리 공격 라인업에 대해서 업사이드 트랙을 쓰기 위해서요. 계속 밀고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이 선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도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데요. 거의 중앙선까지 밀어붙이면서 아주 공격적인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비 등지고 뒤로 빼고 있는 대한민국 자, 뒷공간 쪽 업사이드가 좀 조심됩니다. 나이지리아 선수 두 명을 다이고 뜁니다. 맨발로 그대로 반대편으로 길게 이어지는데 골라인 아웃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습니다. 김진수 선수도 공격 가담을 하면서요. 측면 윙백에서의 역할 대단히 괜찮습니다. 네. 자, 협회 관계자 조중현 회장, 수원 씨, 연태영 시장이 직접 경기장에 나와서 오늘 선수들 경기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축구 회장 임원분들께서 모두 다 오셨고요. 네. 그리고 김진수 전부 이사도 지금 경기장에 와있고 지금 협회 순회분은 다 와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기술 이원들도 다 와있고요. 자, 축구 팬들이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왜 언더 20세 경기가 중요하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의 미래죠. 20세 이하 소수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23세 지금 홍경호 감독이 화면이 잡힙니다만 또는 A 대표팀, 성격이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볼 잡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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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감독 골키퍼가 방향을 잘 읽었습니다. 자, 하지만 어쨌든 가전까지는 대단히 좋았어요. 슈팅 마무리까지요. 자, 석천준이 지체하지 않고 그대로 침투를 하면서 왼발 슈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뛰어들어가는 석천준 선수 스피드 죽지 않게끔 패스 타이밍을 아주 잘 잡아줬고요. 이민수 선수가요? 그러니까 저 뛰어들어가는 스피드가 죽지 않게끔 날카롭게 들어가야지만이 홍백의 수비 형태의 그 사이를 뚫어낼 수가 있는 그런 움직임이었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선수들이 빠르기 때문에 나이지리아 선수들 초반에 상당히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이 역력한데 말이죠. 그렇죠. 나이지리아도 콜롬비아에서 클로아티아, 사우디아라비아, 와테말라와 한조에 속해 있으면서 존 샘 오브 감독이 또 하나의 성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이지리아의 팬들도 많이 와 있고요. 그렇습니다. 많이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빠른 만큼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 아시아 지역의 팀을 좀 생각하면서 경기를 치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입장에서도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의미는 곧 7월 29일부터 펼쳐지게 될 콜롬비아에서의 세계대회 또 거기에 사우디가 지금 같은 경우에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 선수들과의 어떤 경험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질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선수들이 상당히 피곤할 거죠.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2일 경기 끝나고 장시간 비행기로 어제저녁 늦게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경기를 하는데 20세 이하 젊은 선수들이니까 회복 속도가 빠르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드필레 지역? 자 우리가 볼 잡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볼 뱉고 있는 나이지리아 오른쪽 측면적으로 자 아자군 자 반대편 길게 한 번에 열어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임창우 자 전방을 최대한 크게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직접 몰다가 옆으로 볼을 찔러주고 있습니다. 자 길게 반대편 쪽 아 골키퍼가 먼저 나와서 처리를 하는군요. 자 나이지리아의 수비 형태가요 어 좀 대단히 좀 위험스러운 폼백 일자 수비 형태가 자꾸 유지되고 있네요. 네 무슨 뭐냐면 후방에 본인들이 저렇게 버텨주면 수비를 적극적으로 미드필드가 공격수비 해줘야 되는데 그래요 연구 부분이 좀 느슨하다 보니까 우리 공격수들이 자꾸 저 뒤를 파고 들어가는 게 상대에 자꾸 이어가질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나이지리아의 위험스러운 폼백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동이나 이민수 선수가 이선진표를 아주 부지런히 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공격의 전술로 풀어나가느냐 이것도 좀 문명을 보신 부분이에요. 자 버틴다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강하게 압박을 죄여온다는 그런 느낌도 들은 수비의 모습인데요. 상당히 좀 이십트 대회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우리 연도 20세 대표팀이 8강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광종 감독 이번 콜롬비아 대회 상당히 좀 부담을 갖고 어떤 대회에 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 2009년도 때 가나와의 경기였죠. 3대 2대 3에 패해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가나가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는 가나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나이지리아가 이제 준우승을 차지했고 스위스가 그 당시에 우승을 차지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자 페널티어리아 왼쪽으로 볼을 찔러줍니다. 다시 한 번 자 우리의 조기패를 들어줍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저 정도 속도로 측면에서 올라와야지 만이 그러니까 석현준 선수도 저 스피드를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래야 수비가 따돌려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자 위치를 잘 잡았죠. 끈어들어온 때 강력하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락볼이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석현준 선수의 머리에 맞지 못했어요. 네. 지금 아로쿠요 선수나 어금구베 선수가 신장은 좋습니다만 스피드에서 좀 달리기 때문에 우리 빠른 선수들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골키퍼가 먼저 처리를 하는군요. 자 우리 선수들의 골오킥의 장면의 진행방향이요 상당히 괜찮아요. 네. 왜냐면 골키퍼가 나올 수 없고 속도가 유지되니까 뛰어들어가는 공격수에게 유리하게 경합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황도연 선수가 머리를 정확하게 맞추면서 자 헤이딩 슈팅을 했는데 그대로 골문을 가르지를 못했습니다. 아 전남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K리그 통산 13경기의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지리아의 공격 자 두명이 압축하죠. 압박을 하면서 엽출 아웃됐습니다. 공격권은 나이지리아 아자군 선수도 지난 언더 17세 준우수 멤버고요. 학전 때 이 선수는 골을 기록했던 그런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한골은 지금 이제 소룡민 선수의 득점이 있었습니다만 역시 그 당시에도 나이지리아 선수들에 보면 이제 중거리 슛에 능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런 점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존샘 모브 감독 이번 언더 20세의 아프리카 대비에서 이제 우승을 차질했기 때문에 상당히 나이지리아에서는 말은 또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지도자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는 이 상당히 좀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제 과연 이제 연령, 나이가 만 20세 이하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는지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찌 됐던 지난 2005년도에 나이지리아가 이 청소년에 대해서 준우수한 경험이 있죠. 그 당시에 발굴된 선수가 첼시했는지 미켈 선수 아니겠습니까? 이 선수들 중에도 세계적인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있어요. 이번에 출전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선수들 이 신장을 밝히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좀 예민하게 그렸던 이번 대회 참가의 모습인데요. 자 반대편적 빠르게 볼을 치러주고 있습니다. 김영웅 볼을 보실까요? 계속 저렇게 타이트하게 밀고 있는데 우리 선수들의 발빠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좀 위험해 보여요. 볼을 우리 미드필더를 봉쇄를 못한다거나 최후방에서 킥을 하려는 걸 봉쇄를 못한다면 나이지리아 입장에서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경우가 많이 나타날 것 같거든요. 그럴 거예요. 그걸 좀 주요적으로 계속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모험적인 수비 선수를 쓰고 있습니다. 자 나이지리아 오른쪽으로 공격을 시도해봅니다만 우리 수비가 그대로 볼을 뺏고 있습니다. 자 왼발로 길게 미뤄졌는데요. 엽지 라운드였습니다. 자 아무래도 체력적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나이지리아 선수들 아주 빠르게 움직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힘들 거예요. 하지만 뭐 주전급이라고 생각되는 선수들이 모두 지금 투입되어서요. 그러니까 지금 만 20세 이하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겠네요. 자 주감을 걸쳐가죠. 대한민국 하지만 자 나이지리아가 직접 주감으로 자 빠르게 팔을 찔러줍니다. 아무래도 우채워퍼 선수의 이제 팔을 좀 믿어보고 있는 그런 패스의 연결인데요. 자 노동권 골키퍼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골키퍼입니다. 191회 83 신장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아마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언더 20세 경기를 보면서 미래의 어떤 선수들이 우리 주구의 주역으로 떠오르는지를 좀 예측해 보신 것 상당한 재미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지금 여기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는 또 5월에 소집된 훈련 보호의 23세 이하 거기에 지금 7명 정도가 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쪽을 오르내리면서 점점 통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빠르게 오른쪽으로. 경기를 중단시켜줘야 되겠어요. 지금 나이지리아 선수가 한 명 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몸이 피곤할 때 이렇게 부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습니다. 지금 나이지리아도 콜롬비아 대회 7월 29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리는 이 콜롬비아 언더 24 월드컵에 출전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 부상에 많이 좀 경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로코요 선수가 아닌가 보여주는데요. 그렇죠. 육골의 뱅가 아로코요 선수인데요. 지금 작은 시간 비행에 카메뉴과의 결승전 5월 이후 얼마 됐지 않았단 말이죠. 거기에 신차가 있고요. 이럴 때 선수리 부상이 노출되는데 근데 이번 세계 청소년대회는요. 지금 이 나이지리아가 D조이 속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와도 또 만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번 세계 청소년대 이 나이지리아가 우승권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이라고 평가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우승을 했고 지금 경기 내용 피곤해서 좀 움직임이 돌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개개인 능력은 대단히 좋은 그런 선수들이 그리고 이번에 수원컵 대배가 오는 이제 언더 20세 월드컵과 상당히 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전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헌명호 감독이 지난 2009년도 우승을 차지하고 나서 그 해에 언더 20세 대회에서 성적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또 다소 이강종 감독이 좀 걱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요. 지금 우리 경기 예선이 지금 플롬비아 고고타가에서 지금 이 경기가 펼쳐지는데 그 지역이 또 고지대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응도 이강종 감독은 또 축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발이 약 2500m 정도 되는 고지대에서 대배를 열린다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들 그만큼의 또 고지 고지대 적응 훈련이 필요한 그런 대목입니다. 자 지금 선수가 막 일어서고 있습니다. 올해 18살이 이제 만으로 18살이 되는 그런 선수고요. 자 우리 여자 대표팀의 최인철 감독도 직접 경기장에 나와서 선수들 경기를 좀 지켜보고 있네요. 그렇죠. 김승기 기술위원 또 강영철 기술위원도 그 밑에 있고요. 네. 송영섭 17세 감독이죠. 네. 많은 분들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지금 20세 이하 선수들 중에 어떤 선수들이 있는가 또 전술적인 변화는 어떻게 같이 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인철 감독이 지금은 성인 대표팀을 맡고 있습니다만 지난 언더 20세 대표팀의 감독으로 가서 또 세계 3위에 또 영광을 얻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고 보면 남자보다 여자 선수들이 잘했어요. 그렇죠. 17세 우승했죠. 그러게요. 20세 3위했죠. 우리 남자들도 83년도에 4강 이후 우리가 지금 뭐 결승 진출은 아직도 없습니다만 이번에도 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강아 돌팔 하디! 왼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도 김경중 선수가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요. 때에 따라서 측면을 돌파도 하고요. 또 골의 위치에 따라서는 저렇게 끊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에마뉴엘 선수죠. 13번에 지금 나이딜의 우측 측면 수비가 상당히 좀 당황스러워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백성동이 올리고 그대로 다이빙 헤딩 슈팅을 때려봤던 김경중. 자 왼쪽 코너 플랭에서 코너킥. 대한민국. 자 번쯤은 뒤쪽으로 빗나갑니다. 자 우리가 매섭게 몰아붙이는 공격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기대용 감독 골키타 입장에서는 본인의 시야에 지금 전역 조명이 터져있기 때문에요. 같이 들어왔다는 이런 표현이 났는데 좀 낮게 좀 더 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김영욱이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코너킥. 자 중앙에 석천준 190cm. 신갈고도가 뚫을 철업하는 선수도요. 그대로 띄워집니다. 강하게 입점집니다. 반대편에서. 자 그러나 골키퍼가 다시 한번 처리를 하고 있는 아이지디아. 괜찮아요. 이 볼의 스피드나 지금 해전 속도가 상당히 코너킥할 때 대단히 좋습니다. 자 나이지디아가 측면 쪽의 공격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 골키퍼는 기대용 감독 골키퍼고요. 아주 알카롭게 가기 때문에 지금 이 기대용 감독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하지 못하죠. 그렇죠. 저 정도 속도가 유지되어지면서 저 정도 높이로 커야지만이 역시 골키퍼의 발을 묶어놓고 우리가 뭔가 공격을 의도한 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계속되는 우리의 공격입니다. 자 어른발로 젖쳐놓고 왼발로 한번 치고 올라오고 있는 김경중. 아 자신감이 있는데요. 자 드리블을 마음껏 보여주고 있는 김경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워발발 왼발 가리지 않고 가볍게 채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3번의 MR의 앙앙유 선수가요. 상당히 좀 거절스러울 거예요. 다시 한번 골키퍼인데요. 김경중은 고려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선수입니다. 올해 20살이고요. 178cm. 신장에 비해서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선수로군요. 이번에는 길게 갑니다. 자 밀어집니다. 반대편에서. 이거는 좀 약속한 게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장현수가 반대편에 준비를 하고 있긴 했는데 너무 깊숙했나요? 그렇습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수원컵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 오늘 대회 첫날 경기입니다. 대한민국과 나이지리아의 두툼의 첫 반전. 아직까지 득점이 없는 가운데 0대0 상황입니다. 달력이 있어요. 나이지리아 수원수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요. 이 체격 조건도 그렇고 아주 달력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축구리 슈팅이나 아주 파워있는 플레이에 능한 팀이 나이지리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인 랭킹이긴 합니다만 피파 랭킹이 38위 나이지리아. 우리가 지금 31위를 3월 랭킹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 아프리카 국가들 보면요. 이렇게 청소년 때는 상당히 잘해요. 근데 성인이 되어지면서 계속 성장 속도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환경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그런 아프리카 팀의 단점이 있어요. 그래도 국제 무대에서 이 아프리카의 성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길게 나이지리아가 공격. 자 밀어주는 상황인데요. 자 반칙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최전방적으로 압둘 아자군 선수. 180cm 올해 18살의 선수. 나이지리아 돌핀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한국전 골을 기록한 선수. 지난 그리고 아프리카 대회 때는 두 골을 기록했던 이 선수도 좀 특점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자 뒤로 백볼. 우리의 반력입니다. 길게 팽으로 한 번에 질러주고 있습니다. 잘 잡았고요. 방금 전에 끝난 뉴질랜드와 우루과이 경기를 보니까 우루과이가 1대0 승리. 짧은 패스. 자 지금은 앞쪽으로 볼키퍼가 잡고 있고요. 아 지금 바깥쪽인가요? 지금은요. 패널 박스를 벗어놨다가 지금요. 기디언 감독 골키파가 다시 골만 패널티 박스를 안쪽으로 넣어놓는 걸로 지금 아마 제이부싱을 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본인의 스크렛을 죽지 못하고 나갔어요. 나갔다. 그렇군요. 예. 나갔죠? 예. 골이 떠있어도 이 패널티 박스의 라인을 통과해 나가게 되면 골키파의 핸드밋바울 파울을 적용을 받게 되죠. 자 대단히 좋은 일취에요 자 왼발로 휘어갑니다면 약간 사각이긴 합니다만 백성경 선수로 보여지는데요 정승용 선수죠 정승용 헤딩! 아 짧게 찔러진 골입니다 정승용이 밀어주고 가운데서 잘라보는 그런 슈팅을 시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김영욱 선수의 머리에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 낮게 오는 볼을 볼의 각도만 변화를 줬거든요 나쁘지 않은 시도였습니다 자 반대편의 각도를 살리는 그런 헤딩 슈팅 정승용이 아주 낮고 빠르게 잘 질러줬는데 마지막에 골은 되지 못했습니다 도툼의 전반전 26분이 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선수들도 아직 득점에 성공을 하지 못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그런 경기 플레이 내용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정기대 장면이랄죠 골의 이동속도랄지 또 측면을 두둥길을 할지 뭐 수비를 빠르게 전환하는 거랄지 뭐 그런대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거리 비행을 한 나이지리아나 첫날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대표팀이라 긴장되기는 마찬가지일 거구요 그렇죠 전반전을 얼마나 잘 풀냐가 양팀 모두 이번 대회 또 성적을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주각으로 서두르지 않고 있죠 이건 좀 어... 아주 좀 어이없는 실습인데요 자 이민수의 패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상대 지금 이... 루치오퍼 선수가 추격해오는 줄 알고 서둘렸다가 지금 믿슨 대고 말았는데요 네 문성고등학교 한남대학교 지금은 2학년에 재학 중인 이민수 그렇습니다 아마 선수들 몸 상태를 경기 중에도 이광준 감독이 머릿속으로 좀 기입을 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지금은 이 나이지리아 선수의 트로잉 파울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선수예요 딱 눈매가 메섰습니다 네 184cm 우채원 펑 지금 나이지리아 자궁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상당히 좀 많은 골들을 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유럽 리그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수죠 저런 모습이에요 그래요 지금은 이제 동료 선수 등에 맞았습니다만 저런 거리에서도 과감하게 중거리수를 때리는 선수들이 나이지리아 선수입니다 어 자 다시 한번 자 다니엘 중앙 쪽으로 자 폴을 짧게 데리고 있습니다 중앙으로 많이 이동합니다 반대편에서 자 오른발로 잡아놓고 나이지리아의 공격입니다 아 그러나 우리 수비 많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자 반격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나이지리아의 공격은 끊었습니다 워파 선수가 선을 들고 있는데요 자 길게 반대편을 번다는 것이 그대로 골 라인 아웃됐습니다 자 경기를 끝낸 이제 우루과이 선수들의 모습인데 우루과이는 틈으로 7번 달고 있는 디에고 선수가 이번 대회 착골을 기록하면서 1대0으로 우루과이가 승리를 거뒀고 홍명보 감독도 이 선수들 가운데 어떤 선수를 고를 것인지 옥석가리기를 계속해야 되겠죠 23세 이하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 대표팀 착출 관련 문제에 대해서 A대표팀과 올림픽 대표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큰 문제가 아닌데 자꾸 그 문제로 이렇게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조만간에 승리론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또 좋은 성적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지금 이런 문제가 비단 이제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요 그만큼 우리 선수들의 이 인적 자원의 범위가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변학대가 왜 중요한가 를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도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왼쪽이 비어있습니다 주강을 안쪽 볼을 뱉고 있는 나이지리아 자 들어와서 볼을 잡을 때 일단 반칙입니다 석현준의 움직임 초반에 좀 약간 무거운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나요? 괜찮아요 네 석현준 선수 움직임이 이 중앙에서 타이밍 또 볼을 연결해주는 그런 타이밍 뭐 그런 대로 괜찮아죠 네 괜찮아 봅니다 사실 실전 경기의 공식 경기가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못 뛰었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요 뭐 그렇게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자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자 우리 1대1입니다 일단 대인 수비보다는 지역 수비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자 나이지리아 선수들도 탄력이 좋은데요 좋죠 네 자 전부지요 워퍼에요 자 이 선수가 골을 많이 넣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명이 따라 붙습니다 자 우리 수비 두 명이 따라 붙습니다 자 파울 내지 말고 압 그렇죠 네 일단 걷어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상대 선수긴 합니다만 아주 영리한 선수에요 네 지금 본인 공격수로서는 몰려서는 안 될 공간에 몰려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 선수의 수비에 다리를 맞춰서 또 공격권을 계속 이어가려는 이 선수도 아무튼 이 좀 눌려겨볼 그런 선수입니다 아자군이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등으로 10번 아자군 코너킥 우리의 수비가 헤딩으로 거대했고요 선착! 골이 선택! 네 자 반격은 대한민국 마지막에는 뒤에서 걸려 넘어지면서 그러나 그대로 경기 진행 그렇습니다 우리 선수로 한 명이 넘어졌기 때문에 잠시 경기가 중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경합 과정이 아니라 지금 뛰어나가는 동작에서 지금 이 김용욱 선수가요 네 발이 엉켰어요 네 맞아요 상대의 지금 수비와 엉끼 지금 부딪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뛰어나가는 동작에서 지금 엉키고 같아요 그랬을까요? 아 지금 자 지금요 요 충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볼에 맞았던 이 머리의 충격에 뛰어나가면서 지금 스텝이 좀 꼬였던 것 같아요 아하 자 본인의 귀를 한번 만져보는 걸 보면 상당히 좀 강한 충격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은 김용욱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행히 일어났어요 광양제철고등학교 광양제철고등학교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K리그에 전남의 수속 대회에서 여덟경기 출장 한골에 지금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전남의 거의 주종급 선수에요 그렇습니다 자 아주 근거리에서 볼을 맞았기 때문에 상당한 충격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는 몰랐습니다만 전력질주 할 때 다소 조금 이 바디 밸런스를 잡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던 것 같거든요 그 충격 때문에요 자 자 본인은 괜찮은지 모르겠는데요 표정으로 봐서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젊은 선수들 부상은 절대로 안 되죠 그렇죠 네 대체적으로 20세 이하 기대와 충망받았던 선수들이 결국 서륙인 대표 때까지 못 가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이 학물적으로 뭐 부상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부상 당해서 컨디션 회복 못하고 슬롱백 빠지게 되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좀 어려운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요 연령대학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자군이 좀 오른쪽 측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나이지리아 그러나 자 대한민국 석현준이 가슴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지리아가 볼 잡는 배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주광선 바짝 뒤쪽에서 볼 잡고 있는 나이지리아 자 알리유가 많이 올라오는데요 자 주광으로 볼을 지키고 있죠 남아서 받아주고 있는 나이지리아 자 길게 반대편에 아자군 선수를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김경중 선수가 아주 잘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윙코드이면서 저렇게 수비 가담해줌으로써 네 그러니까 볼이 이 반대편에 있을 때 수비 라인이요 그쪽 볼 중심으로 쭉 이동해가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편으로 빠르게 전개되어지게 되면 그 공간을 상대에게 주게 되는데 그 공간을 김경중 선수가 잘 메꿔줬어요 그렇네요 지금 나이지리아가 어제 입국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하긴 할 겁니다만 네 야쿠보도 경기를 잘해주고 있고요 자 전승룡이 앞으로 볼을 밀고 올라옵니다 아주 거칠게 볼을 다루고 있는 나이지리아예요 자 일단 수비 안정돼야 될 거 거침없이 올라옵니다 자 가운데 원판을 바라봅니까 거기서 무너지면 안돼요 자 직접 밀고 올라온 나이지리아 무너지면 안됩니다 무너지면 안됩니다 셧 그대로 주거리 슈팅 저거 보십시오 저겁니다 이 나이지리아 선수들이 잘하는 부분들이 저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자 카요대 선수가 주거리 슈팅 뭐 지체하지 않고 아주 과감하게 강한 슈팅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도 17세 이하 주무승 했던 그런 멤버이기도 하고요 네 지금은 코트디바루의 리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주 탄력있습니다 아프리카 지난 운동 20세 대밀 때도 2골씩이나 기록했던 이 선수도 중고리포 능력이 좋은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아프리카 선수들의 슈팅 범위가 상당히 좀 넓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근데 워낙 강하기 때문에 코트바와 방화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점을 상당히 좀 조심해야 돼요 자 초반에 좀 피곤해 보이긴 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중력이 맞아 떨어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역대배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이번 대회 출전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정말 이번 세계 청소년대회에 우리 선수도 기대가 됩니다만 이 나이리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네 어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에서도 이 정도의 경기력을 지금 전반전에 보여준다는 것은 대단합니다 자 오른쪽에 우리의 공격인데요 자 신경견도 약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팀의 전반전 35분 정승용이 볼 잡고 이제 볼의 위치를 잡으려고 하는데 우체 워파 선수가 좀 더 뒤로 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왼발로 날카롭게 지금 날기라 숨이 있고 뒤쪽이 있죠 뭐 진행방향 쭉 보내주고 정승용이 짧게 정해지고 끝나갑니다 이게 안 들어갑니다 아 정말 아쉬운데요 지금 뭐 상대 골키파이긴 합니다만 이 기대용 관보 골키파 자 임창우의 주축이었나요 그렇습니다 그 상대 골키파이긴 합니다만 정말 동물적인 반사신경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본인 앞에서 저렇게 빠르게 골이 진행됐는데 그 골을 막아냅니다 아하 짧게 감아주고요 그렇죠 자 수비를 놓쳤는데 정말 동물적인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감보 선수네요 지금 느린 화면으로 보시기 때문에 저러집니다만 그...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빠른 정도였거든요 네 정승용 코너킥 이번엔 길게 뒤로 빠지는 볼 자 반쪽은 나이지리아 손을 드는 선수가 있습니다 전방쪽으로 깊숙하게 벌을 찔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볼 받을 때 옆줄 아웃됐다는 그런 사인이고요 그렇습니다 앞둘 아자구 선수가 아주 기미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수비수들 아자구 선수를 좀 잡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이... 존샘 오브 감독이요 테크니칼 에어리아 진영에 가까때까지 나와서 계속 뭔가 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금 선수들에게 주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실까요 네 근데요 너무 무리한 주문은 선수들에게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피곤한 상황에 있는 선수들에게 너무 이... 전술적인 것 또 너무 저렇게 욕을 하게 되면 선수가 좀 부담스러울 텐데요 예 자 우리 선수도 지금 허벅지 쪽에 약간의 통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저음승용 선수입니다 동북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고요 경남FC에서 줌 뛰고 있는 그런 선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정승용 선수는 이제 에피소울 소속이죠 그래서 임대해서 지금 이제 경남에 가 있는데 동북고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승용 선수가 지금 이... 우리 이 시대의 대표는 프리킥을 전담해서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자 밀고 올라오면서 직접 슈팅을 때렸던 자 우리의 공격이었는데요 아 감각적으로 잘 때리게 했는데 잘 돌려놨는데 저걸 또 막아냅니다 이게 지금 느린 화면으로 보시니깐 뭐 이... 지금 기대용 감복 골키파가 어떤 활약을 보였는지 감이 좀 더러우실 수 있는데 네 상당히 빠른 속도로 뿌리 진행됐었어요 네 아주 반사신경이 좋습니다 오늘 수원 월드컵 경장에서 이번 대회 찬날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는 그림보다 현장의 느낌은 나이지리아 선수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의 컨디션을 좀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 역력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을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좀 도망가야 되는데 네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번벌이 좀 무산됐어요 전반의 측면적을 이용한 공격들이 우리가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대표팀에서 선수 교체를 준비를 하고 있나요? 이종호 선수를 먼저 투입을 하는군요 이종호 선수의 공격에 대한 변화죠 지금 부상 때문에 아마 정순영 선수가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종호 선수는 너무나 유명한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흔히 이제 광양군이라고 부르는 그 선수가 바로 이종호 선수인데요 정순영 선수가 큰 부상이 아니야될텐데요 네 약간 뒷구적이 좀 올라온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요즘 뭐 일부지게 이종호 선수 아주 뭐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광양 제철곡 네 이번 시즌천남에 입단했던 선수인데요 자 지난 나즈리아전 3발로 뛰었던 선수고요 대회는 투골을 기록했었던 골잡이 전체팀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포베이션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지금 정순영 선수와 석현준 선수의 투톱이었다면요 네 이제 변화를 줘야 되겠죠 이게 그대로 이종호 선수가 약간 좀 처지고 어.. 지금 석현준 선수가 조금 깊게 들어가는 그런 어떤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요런 장면이겠죠 자 석현준이 전방에서 좀 몸싸움을 해주고 이종호가 뒤를 바치는 그런 형태로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 4, 2, 3, 하나 형태로 변화를 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4, 4, 2에서요 4, 3, 하나 형태로 선수의 투톱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자 지금 나이지리아가요 4백도 썼다가 지금 형태로는 5백으로 좀 바뀌었네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좌우 측면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다보니까 네 아마 지금 이제 체력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지 좀 다섯 명의 선수가 커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앙하윤 선수가 많이 밀고 올라와서 지금 측면 쪽에 수비를 담당을 해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과자군도 지금 수비에 가담을 많이 해주고 있는 나이지리아 오른쪽 측면 자 저분적을 우리가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격입니다 좀 더 스피드를 살리는 측면 공격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 수비 나이지리아의 전체적인 좋은 디펜스 이동 속도를 못 가져갈 정도로 좀 빠르게 좀 측면에서 측면으로 이동을 시켜서요 그렇죠 그래서 일대를 만들어서 뭔가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한데 자 좋습니다 자 볼을 뺏고 있습니다 수비 등지고 자 단발에 밀어줄 때 석철진과 홈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자 카우대가 불잡고 있는 나이지리아 자 중고리퍼가 좋아요 일단 무너지면 안 돼요 자 두명 세명을 따로 씁니다 마지막에는 깨끗하게 볼을 처리하고 있는 황도현 교수입니다 지금은 아주 잘했어요 네 지금은 저 볼을 뺏고자 한번에 나갔다라면 무너질 수 있었는데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 마지막 골턴치까지 볼기 위해 지금 수비의 마지막 정리를 했거든요 아주 잘했습니다 저기서 만약에 무모하게요 한번에 지연화시키지 않고 나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두명 세명이 수비 벽을 쌓으면서 마지막에 카디오데이의 돌파의 움직임을 차단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황도현이 영리하게 볼을 끌었습니다 자 전반전 끝나기 직전입니다 42분이 지나고 있는 두툼의 전반전 수원컵 언더 20세 국제 청소년 축구대패 오늘 대회 첫날 연기입니다 장현수 자 길게 전반적으로 이종호 자 왼쪽으로 쭉 좀 빠르게 벌여서 자 왼쪽 비어있는데요 김경종 중앙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김경종 좋습니다 아아 반대패왕도 석현종 하아 이건 좀 골문 쪽으로 팍스 해야되는 것 같은데 네 아주 잘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경종 선수가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엇갈린 움직임을 석현준 선수로 보십시오 보여줬거든요 저게 아주 잘 꺾어줬고 거기에 수비가 무너지는 장면이었는데 그렇네요 약간 사각이었기 때문에 슈팅을 때리기가 좀 부담스럽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저장면에서 좀 골문 쪽을 좀 향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잘 빠져들어갔습니다 확실히 왼쪽 측면에 김경종 선수의 돌파가 아주 위력적이고요 석현준이 반대편을 잘 보긴 했는데 그대로 각이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나이지대 반격도 상당히 매서워요 그렇죠 자 석현준의 슈팅 오늘 전반에 한두 번의 슈팅이 그대로 석현준의 다리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더 체력적으로 좀 더 많이 좀 들어 올라와야 되는 장면 같아요 왜냐면 저 슈팅 때리는 장면의 그 한 장면 모션을 보면요 완벽하게 지금 몸이 다 끌어올라 하지 않았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왼발 슈팅 때리는데 자꾸 왼발 아웃 인사이드 쪽으로 저기 당겨 받지 않습니까 네 저것은 뭐냐면 디딤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볼의 속도가 빠르게 흐르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때린다는 것은 체력적으로 조금 더 올라와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나 이제 골 에어리아 쪽에서의 이 공격수의 본동 충분히 발휘를 해줄 거라고 흥미들을 믿고 있을 겁니다 움직이면 아주 좋아요 네 경기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석현준이 최전방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미드필러 진영까지 내려와서 협력 플레이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자 왼쪽 측면 오리가반의 김재수가 밀고 올라옵니다 자 골키퍼 안쪽으로 들어와서 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키레온 간보 벌써 두 팀의 전반전 44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수원컵대회는요 우리 선수들이 우승을 하든지 안 그렇다면 나이지리아가 우승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이 전경기 우루가이와 뉴질랜드 경기 때 두 팀간의 경기는 스피드가 좀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오늘 이 경기 지금 우리와 나이지리아 경기는 상당히 팀 스피드가 서로가 빠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의 매치 세르비아 가나전을 앞으로 남겨놓고 있는데 네 그야말로 국가대표 축구대표팀에 거는 우리 국민들의 기대 아마 축구 선수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겠죠 네 또 거기에 이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야 되죠 또 올림픽 대표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본선에 진출해야 되고요 네 6월 3일 그 다음에 6월 7일 가나전이죠 자 6월 7일은 전주에서 경기가 변차집니다 오래간만에 지방에서 경기가 변차집니다 그렇죠 이건 안되죠 생각보다 간부 골키퍼가 위치 선정이 좋은데요 그렇죠 볼의 속도가 좀 떨어짐으로써 간부 골키퍼의 행동반경을 묶지 못했어요 네 자 이민수가 헤딩으로 일단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눈빛이 아주 살아있고요 아주 익살스러운 표정까지 커지고 있는 기대온 간부 골키퍼 나이지리아 샥스팀에서 뛰고 있는 골키퍼입니다 아주 뭐 골격도 좋고요 네 지금 이 아프리카 지역 예선 우승하면서 이 선수들이 매우 자신감에 넘쳐있을 것 같아요 그럴 거에요 그리고 지금 이 경기 전반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체력적으로 힘들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을 유지한다는게 쉽지 않거든요 상당히 좀 수준 높은 팀의 전력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 간부 골키퍼는 지난 2009년도 언더 17세 대회 때는 출전을 안했던 그런 골키퍼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미펄과 존 헬라가 골키퍼가 출전을 했는데 이 두 명의 골키퍼는 오늘 경기 출전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섯 명이 교체가 가능한 이번 대회죠 그렇습니다 네 나이지리아 반격 잘 끌었습니다 자 볼을 끊고 올라올 때 두 팀의 전반전 택점 없이 0대0으로 종료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우리 선수들이요 대체적으로 전체적인 움직임은 그런 대로 잘 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문전 앞에서 어떤 골 결정용 문제가 조금 아쉬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나이지리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움직임이 둔화될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카메룬과의 결승전 또 연장전까지 가는 어떤 그런 경기 거기에서 이제 우승을 했습니다만 또 장시간 비행 또 8시간의 시차 이런 것들이 발을 무겁게 할지 않았나 했는데 역시 이 나이지리아는요 팀 전력 그러니까 말리를 2대0으로 이길 정도의 팀 전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리를 우리가 콜롬비아에서 만나게 되는 아프리카의 팀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의미있는 제5회 수원컵 국제 청소년 축구대회 오늘 대회 첫날 경기입니다 두 팀의 전반전은 0대0으로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수원 빅마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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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